크리스마스 저는 아직 산타를 당연히 믿고요 제 마음속에 항상 있고 제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생일이랑 크리스마스인데요 아마 우리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러버라서 전 10월말부터 캐롤을 듣습니다 산타를 믿습니다 여기 예쁜데? 어떻게 하지? 너가 아니면 내가 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? 좀 찍자 난 너무 신나다 너무 신나다 폴더 컴렛 컷 컷 네 근데 이게 언니랑도 빨리 가요 내일 봐요 안녕 서로의 위시리스트를 살짝 뽑혀오려고 하는 컴퓨 근데 자기꺼 보는 거 눈치채고 어 무서워 오케이 아우 좋아 잘하네 틀 좋아 알아채고 아 뭐야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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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에스파 친구들이랑 저희 멤버들이랑 이렇게 원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컷을 찍었는데요 저희 이번 콜라보곡 뷰티풀 크리스마스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